이종현 의원이 지역 출마를 포기한 순천시 선거구는 출마 예정자만 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아직 분구될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에 많은 변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 선거구 유권자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에 관심이 높습니다. 교육도시답게 육아정책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바라는 점이 많습니다. 최근 단행된 공홍군 인사에 부복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기근 군수의 촛불집회 편화 발언과 관련해 발언 유출이 의심되는 공무원을 섬으로 발령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지역에서도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은 독감 백신을 맞더라도 걸릴 확률이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송기근 고흥군수가 촛불집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곤혹을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이 이후 포렌식 업체까지 동원해 군수의 발언을 유출한 걸로 의심되는 공무원을 색출한 뒤 출근에만 4시간 반이 걸리는 섬으로 발령 냈습니다. 당장 보복성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송기근 전남 고흥군수는 업무 간담회 자리에서 집단 민원에 동참하는 주민들은 선동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촛불집회도 몇 사람이 하니까 뒤에서 따라하는 거라고 발언했습니다. 발언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송군수는 거듭 사과하며 적자는 곤혹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이후 공군은 발언 유출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예산 400만 원을 들여 포렌식 업체까지 동원했습니다. 결국 공군은 한 면사무소를 특정해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고 끝까지 제출을 거부한 육국 공무원 A씨가 유출자로 지목돼 인사 조치됐습니다. A씨가 발령된 곳은 공군이 아닌 신안군 홍도. 공에서 차로 2시간을 간 뒤 태속선으로 2시간 반을 더 가야 하는 섬입니다. 공군은 다른 유출자를 찾으려 한 건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며 인사 발령도 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였을 뿐 보복성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 지인들은 이번 인사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낼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주승용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도와 국지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여수 남해 해저터널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기재부는 선정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연말쯤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은 양지역을 길이 7.3km 폭 4차로의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3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순천과 광양의 인구는 늘어난 반면 여수와 고흥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순천 인구는 27만 9,500명 광양 인구는 15만 6,700여 명으로 2018년 말보다 각각 209명과 186명이 늘었으며 여수 인구는 28만 2,700여 명 고흥 인구는 6만 4,900여 명으로 각각 514명과 864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연말 연초마다 순천과 광양을 중심으로 인구 증감에 따른 지역 간 갈등 양상이 반복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지역별 후보군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순천 선거구의 몇 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분구 여부까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후보가 무려 9명에 이르고 있다면서요. 전직 국회의원만 2명에다 전직 시장과 교육감 등 쟁쟁한 인물들이 포진해서 이미 뜨거운 열전을 펼치고 있다는데요. 박민주 기자가 후보군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김영득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김 후보는 상생과 통합으로 새로운 협치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순천은 3번의 국회의원 자리를 내줬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들께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다짐해봅니다. 노광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노보는 특권 정치의 구태에 물들지 않고 순천 시민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복잡한 사회를 이끌고 나갈 지혜와 전문성이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고 답할 수 있어야 이번 총선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갑은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서부는 당정청을 잇는 3선 의원이 돼 3배속으로 순천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서갑 의원이 집권 여당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를 연결하는 힘있는 3선 국회의원으로 우리 순천을 3배속으로 발전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장 후보는 정치적 화합은 물론 순천을 전남 제1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화합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것이 순천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을 통해서 순천 발전,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또 정치적으로 응집된 힘을 통해서 순천을 알차게 갖고 낼 생각입니다. 김선덕 민중당 예비 후보. 김 후보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주적인 나라, 평등한 세상,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순천에는 이제 남북협력시대에 새로운 남해안시대가 도래하는데 새로운 남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 기도서 대한신당 출마 입지자. 기 후보는 거대 양당이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치 구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리당령이 빠져가지고 민생이라든가 국가발전은 완전히 내 편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당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는 입법주의자로서 순천이 부자되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한 이런 역할을 국회에서 해야 된다. 정동호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 정 후보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실제적인 혜택이 가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는 중산주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월 150만원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 배당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제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봉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 이 후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와 광양만권을 100만 통합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정도 도시가 아니고 20만, 30만 가지고는 투자의 가치가 좀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만 도시가 되면 그러한 대형병원이 와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광양만권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성배 무소속 예비후보. 장 후보는 자영업과 농어업인, 청년, 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정책 추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한 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저는 중소기업, 자영업, 농어민, 그리고 취업을 위한 청년들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현역위원회 불출마에 붕구 쟁점까지. 순천시 선거구는 총선을 앞두고 갈수록 변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이처럼 이정현 후보가 떠난 자리에 9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순천시 선거구. 순천 선거구 지역민들은 후보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는 청가물들이 한데 모이는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 십자재마트들이 생긴 몇 해 전부터 손님이 반토막 났다는 시장 상인은 전인 국회의원들의 지역 기호도는 5점짜리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10점 만점에 보통. 우리는 장사하니까 공판장 같은 것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많이 도와주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육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아이들의 복지와 인권에도 관심 가져줄 수 있는 후보. 탱탱내기가 아닌 피부로 와닿는 정책을 만들 후보를 원한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내 곳곳에 작은 동네 공원에 유아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많이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자녀 혜택이라는 게 그리고. 3명이라고 해도 거의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순천 청춘 창고의 젊은 사장들은 뜻밖에도 자영업자가 아닌 지역 청년으로서의 바람을 내놨습니다. 순천에 요즘에 뭐가 많이 생겼어요. 정원 박람회나 유명해진 게 많긴 한데. 보통 순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는 게 좀 더 적지 않나. 순천을 위해서, 진짜 순천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뭔가 있으면 좋겠다. 외부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저희 순천 시민에 대한 혜택 같은 거. 그런 걸 보면 좀 많이 마음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 청년 유출 문제와 제자리 걸음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 지역을 관통하는 현안에서만큼은 21대 국회에서는 부디 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소망도 컸습니다. 개인의 아젠다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을 위한 아젠다를 먼저 설정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전남 동북 권역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지 말고 전남 동북 권역에 있는 아젠다를 설정해서 공동 정책을 함께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올해 총선에서 출마가 점쳐졌던 김광진 대통령 정무비서관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출마 의사를 물어와 입장을 정리해 불출마하기로 했다며 현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자신의 시간을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김 비서관은 순천에서 지지세 확보 등 총선 준비를 해오다 지난해 8월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최근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여당 복당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는 이용주 의원이 최근 4년여 동안 3번이나 당적을 바꾸고 지난 대선 때도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다며 복당을 언급한 것은 당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복당을 절대 반대한다며 무소속 신분으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은 고열과 근육통을 동반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특성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 한 병원.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를 하고 병원을 찾은 어린이들로 목적입니다. 최근 이 병원에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는 전체 병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두 달 전에 예방접종 마치기 마쳤는데 열이 안 떨어져가면 내일 독감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한 주 동안 발생한 전체 독감 의심 환자는 인구 1,000명당 49.8명이지만 7세에서 12세 연령대에서는 128.8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A형 독감은 38.5도가 넘는 고열이 지속되며 근육통 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아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또래와 접촉이 많고 백신을 맞았더라도 10명 가운데 2명은 독감에 걸린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더 기온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 데에서 만나게 되면 본방학이나 이런 걸 끝나고 나서 만나게 되면 P타입 유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건 당국은 손 씻기 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독감이 5월까지 유행할 수 있다며 예방접종을 안 한 경우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학습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 해경이 관할 해역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동부 해역에 최대 풍속이 초속 16미터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어 내일까지 위험 예보제 상중하중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조업선박에 대피를 유도하고 항내 선박 결박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방파제와 갯바위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왕조 2동 25통 연동 대주아파트 101동 102동 111동 주민 52만 4천원 여수 웅천중학교 학부모회 50만원 고흥군 도하면 동호치마을 주민 50만원 순천시 왕조 2동 27통 연동 대주아파트 106동에서 110동 주민 48만 7천원 26통 연동 대주아파트 103동에서 105동 주민 43만 4천원 여수시 둔덕동 한려아파트 14통 주민 44만 7천6백원 고흥군 도하면 당곤마을 주민 30만원 봉산마을 주민 30만원 여수시 쌍봉동 원장성마을 주민 30만원 둔덕동 신원아르시스 아파트 주민 및 관리사무소 직원 30만원 한려아파트 13통 주민 26만원 만덕동 시티프라디움 입주자 대표회의 24만원 고흥군 도하면 이목동마을 주민 21만원 순천시 서면 학구마을 주민 20만원 여수시 둔덕동 용수마을 주민 20만원 묘도동 읍동마을 주민 20만원 돌산읍 상하동 연합청년회 17만 5천원 쌍봉동 용암경로당 회원 1동 16만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역노동계가 포스코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포스코에서 폭발 사고와 음용수 오염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부당노동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지난달 30일 노동부가 포스코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역노동시민사회단체도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올해 배정된 특별교부세와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과속카메라와 횡단보도, 울타리 설치 등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20여 개의 자동인식 신호기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캐스터